귀인 귀인이에요 귀인 귀인이에요 귀인 환생관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PT 1번 PT 1번님은 아주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PT 2번 PT 2번님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옷으로 환생 PT 3번님 냉장고 신발 의자 마지막으로 정말 부럽다 드디어 내 차례다 내 바램은 폼나는 자동차로 다시 태어나는 것 PT 4번은 일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불합격 귀인입니다 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까? 이거! 네? 영화! 이거 이거 이거! 예? 아 답답하네 뚜껑 열고 라벨 빼고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겨 모든 재활용 폐기물이 다시 태어나도록 깨끗한 지구를 위해 수원시민이 함께해요! 쓸모없는 쓰레기 되기 전에 잊지 말고 꼭 제거하세요 열어! 네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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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 2 3 2 2 2 2 2 2 그거야 다시 태어나는 겨 잘 젊겨 잘 젊겨봐